비껴치기와 횡단샷은 키스 위험이 있습니다. 더블 레일이 좋은데요. 어떤 두께와 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빨간 공을 여유있게 피하는 얇은 두께로는 더블 레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두께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최대 회전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짧은 거리에서 최대 회전을 만드는 요령을 터득하기에 좋은 배치인데요. Q 끝이 내 공에 맞는 순간에 속도가 빨라야 약한 힘으로도 최대 회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게 치는 것과는 개념이 다름으로 연습을 통해서 최대 회전을 만드는 요령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깊은 생각이 듭니다. 세게 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